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및 시청자 선호도 점수입니다. 다음은 방송 점수 및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 중 실시된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9월 둘째 주 1위의 주인공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노래 미아나오가 이번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을을 시작하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한 첫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미아나오라는 노래는 사실 우리 팬 여러분들 희랑별을 생각하면서 제가 열심히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가사가 참 우리 희랑별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제가 부를 때마다 울컥울컥하고 여러분들께 또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노래인데 이 곡으로 또 1위를 차지하게 돼서 너무 또 뜻깊고 남다른 1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응원해준 우리 희랑별 가족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더트로쇼를 시청해주시고 더트로쇼에게 많은 애정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우리 더트로쇼 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C로서 더트로쇼에서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에 아주 큰 힘을 얻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을 통틀어 열심히 하고 계신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께도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작가님들, PD님들, 카메라 감독님들 다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항별 제가 더 열심히 하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민호영 생일인데요. 민호영 생일 축하합니다. 명절 연휴가 코앞이라서일까요? 왠지 더 넉넉하고 풍요로운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방송으로 만나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9월 14일에는 더 넓은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금수강산의 본고장, 금산에서 최고의 가수분들과 잊지 못할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현장의 생생한 열기를 직접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자막 보이시죠? 참고하셔서 금산으로 고고싱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도 행복한 월요일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한 주 쉬고 다가오는 9월 25일 월요일 밤 8시에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더트로쇼 MC 김희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학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구나 바쁘단 피계로 당신을 아끼지 못해 내가 너무나 미안하오 항상 곁에 있어